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공기청정기, 에어컨, 공조기용 필터 제조 크린앤사이언스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5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7%, 비용의 증가율은 7%입니다. 매출은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.4%, 단기순이익률은 2.1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원재료비 비중이 크며 그 외 급여, 지급수수료 비용도 큰 편입니다. 10년 룩의 자본적 지출은 411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룩의 단기순이익의 4배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38%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10%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. 10년 룩의 주주환원율은 54%로 높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 5회, 자사주매입 4회 총 107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크린앤사이언스였습니다. 다음 주